이효진 씨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형은요? 마성진 대표님은 지금 경찰서에 가셨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요. 참고인 조사요? 네. 김철용 사망사건에 대해서요. 김철용 사망사건이라뇨? 아, 살인사건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잘은 몰라요. 경찰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말 것도. 김철용 씨 자살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천태화 대표님과 관련된. 뭐야? 성진이가? 네. 자사조를 매각했습니다. 긴급 이사회에서 날티기 통과시켰어요. 알았어, 강정호. 이건 고의한 놈. 성진이가 왜요? 일단 갑시다. 당장 가봐야 되겠어. 아버님. 얼른 성진이한테 전화해봐. 무슨 일인지. 뭐야? 또 뭔데? 몇 개. 뭐지? 왜요? 그니까, ânαι.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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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